그 강물 캐는거 하다가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진짜 끝장을 내고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오빠 바라니 빠바라니 하연아 정신 차려 나루야 제발 좀 정신 차려 아니에요 빠바 아니에요 빠바 아니야 빠빠 아니야 잠깐만 내 집 어디들어 귀를 어지럽게 반어두니까 하랭 하랭 아니 광고 아 광고 진짜 싫어 아 광고 너 때문에 내가 귀를 어지럽게 바라서 어 아 아 그리고 깽이 하나 더 만들고 다녀야겠다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나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무야 뭐 계속 계속 해면은 해면은 아 여기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은 너무 많이 있어 칼도 하고 싶고 아 곧 게임 줘야되 근데 건물 필요가 없어요 딴 거는 필요가 좀 있을지 몰라 딴 거는 필요가 좀 있을지 몰라 농사 안 지울 거 하고 나 너는 필요하다 이걸로 막대기 그리고 도끼 만들었죠 그리고 곱경이 하나 만들고 끝냅시다 후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았어 이따 아렝 그전 아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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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그는 나의 스트레스 바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?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니들 그만 나와라 나 그냥 저쪽 가서 할래 내 스트레스 나와 나의 스트레스 아 짜장나 아 요쪽이야 다 캐고 다녀 다 캐고 다녀 철국괭이 드니까 다 캐고 다녀 이쯤에서 막 다이아 발견되고 야 잠만 나 너무 너무 안돼 이씨 다 캐고 다녀 다 캐고 다녀 다 캐고 다녀 나 저 말은 그냥 안 들어도 되시는 말 이씨 응 오 너 때문이야뿐아 좀 아래쪽으로 파야겠어요 계단식으로! 그래프 하기싶죠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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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올라가야겠다 그냥 돌이나 꼽자 돌도 꼽으면 건축할 때 예뻐요 건축 안 할 거지만 이런 놀이 되잖아요 원래 돌은 이렇게 조약돌로 나오는데 이 구운 눈은 좀 예뻐요 두두두두 아 두두두두 아 두두두두 아 스트레스 아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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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나 야 짜증난다 스트레스 음 얘들아 얘들아 맞는다 맞는다 아 그냥 돌 꼽지 말자 돌 꼽으면은 그냥 괜히 막 기력이나 이런 거다 도 witnessed 아 아 iku o ii o o o io чтобы 우 oda gdzie 강물캠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리고 이쪽에 문 좀 달아줘야겠어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감량이 없어져 미각각 그래 가뭄미나무무 헐 세 개 만들었어 망알 한 번에 세 개를 만들어줘 여기서 볼 때는 깔끔하다 더러워 보여 아니 더러워 보이지 않아요? 빠져 세 개나 됐어 그리고 이걸 또 설치할 때고 아 이쪽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이쪽은 이렇게 돌로 막아놉시다 잠은 이 안에서 자고 생활은 저쪽에서 아 아 이쪽에 생활하는 월 원래라면 이쪽에 생활하는 건가요? 보니까 제일 많이 아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아 그래 보세요 일단 돌이 좀 많이 필요해 어차피 많이 있지만 아 철곡게임도 혹시 모르니까 아 아 아 이렇게 가뭄비나무무는 달아요 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생활에 생활이 조금 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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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이쪽을 이렇게 돌로 막고 이쪽이 이렇게 엄청나게 넓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맞냐 이쪽을 좀 많이 켜야겠다 왜냐면 이쪽을 조금 넓게 할거기 때문에 왜냐면 요거보다 이게 좀 더 빠르죠 그니까 요쪽에 하나만 더 이렇게 딱 철새하면 딱 좋은거지 공공장소마다 딱 진짜 하나씩만 넌 기켜이거 샥 요쪽에 하나 달고 요렇게 좀 그거 하나밖에 없지 요런 장소 요런 장소는 여기는 진짜 좀 많이 달아야되는거 알죠 정말 맞으려고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수도 있겠다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수도 있겠다 요쪽에 상자 이렇게 넣고 이 안에 이런걸 다 잡챔을 다 넣어 일단은 일단은 응? 왜 이쪽이 왜이래? 스트레스 나오는데 너희들만 키면 스트레스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거지 그니까 여기는 그냥 잠만 자는거야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잠만 자 알패스로 헐 헐 자갈도 얘는 이기지 못해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거죠 짱 됐다 표지판을 만들어야겠어 표지판을 만들어야겠어 그럴려마 잠만 냉병들이 아무것도 없지 왜 이렇게 무서우면 태민들이 많아 많이 없어진것 같냐 나무가 별로 이정도면은 표지판 만들 수 있겠지? 응 세개 만들었어 좋아 세개야 잠시만요 제가 왜 갑자기 뭉쳤는지 아시겠죠 다 쓰고 이렇게 하려는거죠 네 그럼 빠이빠이 짱 잘생긴 감사합니다.